너 많이 넣지마. 넌 지금도 많이 넣고 있어. 이게 많은 게? 덩어리 찌개 많이 넣는 거지. 딸내들 지금 침전 담는 거 뭐 못 들어간지도 모르지? 왜 몰라요? 난 다 알지요.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. 진진이는 모르지? 진진이는 모르지. 그래도 대충은 알아. 지진이 목소리로 돌아갔던 배는 네네. 소금에 내가 paying for it. 우와 아빠도 해? 다 해야지. 멋져. 우리 아빠. 맛있는 냄대. 나네 진짜. 그래?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?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클름을 내게 돌려 이제 알려줘봐 알려놓아? 응 이렇게 넣고 응 이렇게 해놓고서는 응 골고루만 달려줄게 어? 그러게 이게 좀 높긴 높네 응 저거 스트리플 박네 이거? 저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싸는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맨 뒤에 이렇게 맨 뒤에 걸 남겨가지고 기른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남기고 이렇게 해서? 응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오우 됐다 이거 넣는다 앙꼬를 달려야 하는거요 응? 앙꼬를 잘 비교하는거 앙꼬 달려 대유 이거? 알았어 나 잘하고 있어 앙꼬 앙꼬 너 너무 많이 낸다 그래? 이렇게 설잖아 설으면 안돼 아니야? 설으면 아쉽지 아 그래? 앙꼬 햇살이 진짜 따뜻하다 응 이리다 나는 찾아봐 민기 이거 찾아며 이거 비닐로 저 봉다리 비닐로 봉다리 민기 물팩 이거? 여기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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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찢어서 여기 살짝 닫혀 덮으라고? 네 아 아 옛날에 이런거 안 덮고 해서 다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김치 이파리를 덮었잖아 이파리 지금 이파리 덮으면 덮고 이파리 덮고 이파리 덮고 이파리 덮고 이파리 덮고 이파리 덮고 이파리 덮고 엄마는 진진이는 나도 괜찮 아빠는 뭘 커피 커피 먹어야지 아라지는 뭐 커피 안 잡힌다고 안 하신대 응 엄마는 다른거 처음 하셔 양양이라 다 똑같이 그런가? 그럼 달라는거에 따라서 양양을 많이 발랐나 작게 발랐나 이 차이예요 긍까? 나는 지금 양양 모잘랄까봐 지금 양양을 약간 아뇨 여기도 있는데? 여기 터놨어 귀여워? 응 터놓고 이제 무수김치 터놨으니까 터놨으니까 지금 김장 담는거 뭐 못들어간지도 모르지 그래도 대충은 알아 젓갈 일단 배추 무 양파 아 쪽파 생강 마늘 아까 배 했지 배추가 맛있게 잘라져서 배추가 맛있게 잘라져서 야 저기하라 좀 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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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